경찰이 지금 저 하나 저 빨갱이들께 저 새끼를 하나 보호하시기 위해서 경찰이 지금 받아놓고 있어요 지금요. 일단은 경찰에서 상황을 보고 일단 심지어 질을 하고 저희는 내고 어떻게 해야하나. 애국동지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 현장에 아쉽게도 지금 우리 유튜브가 사람이 없는 관계로 지금 저희 길에 지금 투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실시간 동영상을 찍어서 계속 올려서 전송해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저 새끼가 하는 말이 지가 민주당 당원지라고 정식으로 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윤희상 뼈다고 통영에 몰래 안치했을 때 윤희상 통영음악당에도 와가지고 지가 떠들고 한 거 저도 기억이 납니다. 통영의라면 이거는 당 차원에서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디 지금 선거 이틀 앞두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는 지금 통영에서 박순호 후보님께서 유력한 통영시장 후보자로 많이 지금 박성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유죄 중에서도 대한외국가 통영시장 박순호 후보님 현장 유죄, 거리 유죄에도 지금...